기침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영유아에게 특히 치명적이라는 100일회가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환자가 100배나 늘었거든요. 나는 어릴 때 예방접종을 했으니 괜찮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영구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은 백신을 재접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아기 만지거나 얼굴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던데 100일회 접종은 다 안 했다고 하셔서 걱정돼 조마조마해요. 최근 개그맨 박수홍 씨 아내 김다예 씨가 아예 SNS에 올렸던 글로 사진사의 얼굴을 가리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다만 김 씨의 걱정이 기후만은 아닌데 올해 100일회가 사상 최대 유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100일회 환자는 올해에만 3만 명 가까이 발생했는데 작년보다는 100배, 지난 20년간 환자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9배나 많습니다. 100일회는 전염성과 증상이 심해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100일간 기침한다고 100일회란 이름이 붙을 정도로 심한 기침과 함께 기침 후 구토, 흡하는 특징적인 숨소리를 동반합니다. 한 번 걸리거나 백신 접종 시 영구 면역이 생긴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예방접종을 모두 마쳤더라도 필요할 경우 성인 이후 백신을 다시 맞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나 영유아에 접촉이 많은 직업군이라든가 고위험 환자들을 많이 보는 직업군의 경우에는 10년마다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특히 임신부의 경우에는 매 임신마다 접종을 하도록... 또 의료진은 중증 위험이 큰 면역저하자나 고령층도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